크림 속내 오늘 정말 이렇게 오늘 정말 이렇게 재밌는 오늘은 마지막 막방이 끝났습니다. 정말 이번 주는 시작주였지만 막방주도 같이 했는데 팬분들이 이렇게 짧아서 좀 더 즐기셨던 것 같아요. 그래서 혹시 만족스러운 한 주가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. 수고하세요! 수고하세요! 안녕! 수고하세요! 인가요, 너 꼭 먹어야 됩니다. 몸을 진짜, 몸을 좀 몇 번 잡혀줄 거예요? 아, 다시 갔습니다. 너무 잘하거든요. 뭐야? 수고하세요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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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러분, 박방이 했습니다. 수고하세요! 한 주 활동! 맞을 수 있어요! 화끈하게 달렸네요. 화끈했어요, 진짜. 화끈했다는 말이 많네요. 인기가요, 정말. 진짜 화끈했어요! 대박입니다. 감사합니다. 그래도 진짜 매번 새벽에 기다려주시고 그러니까, 그게 제일 많은데. 진짜 굳이 이거 한 번 이상? 한 번 넘게 약간 이건 쓰레기 남은 거 그렇죠 근데 여러분 덕분에 정말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어떤 사람한테 라이브도 다 했지 않습니까? 그런 사람까지 좋지 않나요? 감사합니다 2학년으로 확인되는 한 얘기만 그렇죠 그렇죠 너무 감사드려요 우리 아미아랑 덕분이에서 우리 활동! 아 뭐냐 투어! 잘 그렇죠 많이 오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방금 1도 투어인데 그렇죠 이제 화이팅! 열심히 잘하고 놀고시며 또 기다려주시면 또 좋은 음악 그런 무대로 찾아오세요 그렇죠 더 성장해 돌아오겠습니다 오케이 여러분 잘 다녀올게요 그리고 저희 기다리시는 많은 무대를 또 기다려주세요 Thank you Peace!